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메기가 먹고싶어서 이마트 땡겨왔습니다. 과메기 기름이 짤짤짤짤 총 이마트 200g에 가격이 뭐 소위값이더라구요 이렇게 200g에 19,800원 우리는 50%를 하니까 사먹을 수 있는거지 100g에 세일 안했으면 사먹겠나 요즘에 유튜브 이웃들이 과메기를 많이 사가지고 우리 남자스 아저씨들도 이렇게 올리고 학구짱님도 올리시고 저거나 이거나 비쥬 비쥬하네 우리 이웃 유튜버님들께서 올리셔가지고 나도 과메기가 먹고싶어서 이마트 오늘은 땡겨왔습니다. 메리 홈 크리스마스 나도 월 크리스마스도 혼자서 지내야 되니까 아이참 나를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보네 짠 요렇게 요거는 반건정꽁치 원양산 대만산일까 요렇게 오 상압도 먹네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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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비리비리답니다 아 옆에 야채들도 팔던데 야채가 뭐 고추 몇개가 있고 상추 몇개가 있고 5천 4천 5백인데 자 우리 자취생들까지 못먹고 요렇게 요렇게 축축 초장만으로도 시원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데 많이 비리네 역시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 오후 원래 안삐린데 뒤에 보니까 과메기 만군주 꽁치 구령포 구령포에서 왔네 영어총합법인 정원 FNF 근데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우 단가가 너무 비싸긴 비싸다 나홀로 쪽들한테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야채랑 같이 먹으려면 야채은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참 접시도 없어 일회용 쟤렁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아휴 자 오늘 요렇게 나 홀로 크리스마스 과메기 요렇게 요렇게 마무리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연말에 집에 빨리 들어가시고 다들 화이팅하시고 팀 냅시다 자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자 다들 화이팅하십니다